낮에 이런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미라레빠이기 좀 낮에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거는 이제 이 책은 안 팔 거예요. 혹시 보고 싶으시면 정신세계사에서 이게 검색할 때 어려워요. 그래서 밀라레빠가 있고 미라레빠가 있고 레드 라이가 있고 로이가 있고 거기까지 다 쳐봤는데 제가 찾던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밀라레파로 또 있었어요. 그래서 밀라레파라고 혹시 치시면 밀라레파 정신세계사에서 같은 원서는 같은데 번역자가 다르죠. 혹시 궁금하시면 밀라레파 같은 분들이 티벳 최고의 욕이죠. 무서운 분이죠. 토굴에서 진짜 동굴 아무것도 옷도 안 입고요. 동굴에서 9년 12년 그런 설이 있던데 책을 보면 한 8년 이상은 아무튼 1년 1년 경과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쇠기 풀만 먹었대요. 색깔도 몸이 녹색이 됐대요. 풀색이 됐대요. 그래서 완전히 굶어가지고 워로지 단악. 단악이죠. 티벳식 단악. 배꼽 뜸모라고 배꼽불 수련법이라고 해요. 배꼽에서 속불을 일으키는. 근데 이제 티벳식은 시각화를 좀 많이 합니다. 몸 안에서 불을 상상하는. 우리식은 그냥 호흡만 계속하면 불이 나는 식이면 티벳식은 상상을 해가지고 시각화. 몸에 계속 몸이 불타오르고 위에서 이렇게 버터 같은 게 녹아내리는. 시각적 상상을 해가면서 하는 수행이에요. 호흡은 호흡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수행인데 그거 가지고 몸 안에 있는 차크라를 다 열어야 돼요. 저기 회음부부터 7개가 다 열려서 완전히 차크라가 열렸을 때 아공, 벚궁, 구공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 제대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미라렛바가 토굴에서 수전하시는 초창게임이 마하무드라를 깨쳤다는 건 아공, 벚궁 다 깨치고 수행하는데 몸에 에너지 차크라가 다 안 열리니까 또 열렸다가도 바로 다치고 힘이 없으니까 드시는 게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수행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가 나중에 여동생이 가져다 준 술하고 고기를 먹고 열을 내기 위해서 먹고 몸 안에 에너지가 도니까 차크라가 다 열리면서 그때 벚궁을 진하게 일체 열반과 윤회가 둘이 아닌 한 참나의 한 법신의 작용이다라고 정확히 설명해 그 법신이 공이다. 열반과 윤회가 다 마음의 공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거를 어느 때보다 아주 자명하게 청명하게 그걸 꿰뚫어봤다. 그거를 쭉 써놓은 거를 이전에 제가 이거 이 책으로 읽어드린 거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홍익학당에 미라레빠라고 치시면 나오고 제가 어제 또 정신세계에서 새로 나온 책을 주문해서 어제 배송이 왔길래 어젯밤에 이제 중요 구절들을 읽어봤어요. 번역이 좀 얼마나 서로 다른가. 조금 맛은 다르더라고요. 각주도 다르고 그런데 다시 보니까 또 아무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어디 산에 들어가고 싶어 지실 수 있어요. 스윙은 이런 거지 하면서 진하게 한번 가가지고 차크라 계속해서 내부열 수렴법 속불, 배꼽불 뭐 아무튼 뜸모스윙이라고 계속 속에서 불 일으키면서 호흡 조절해가지고 호흡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각적 상상만 하는 건 아니고 호흡 조절로 차크라 열면서 계속해서 마하무드라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보는 최상승선이죠. 티베식 최상승선을 계속 닿는 겁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마하무드라는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상도 하지 마라예요. 그냥 우리처럼 몰라 하고 바라보면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나아가서 더 닦을 필요도 없는데 계속 그 상태가 흐를 때까지 닦는 게 마하무드라예요. 일반 명상법이 아니에요. 생각도 하지 마라. 명상도 하지 마라. 그냥 존재해라. 그러면 일체가 참나의 작용임을 알 수 있다. 그거는 이미 깨치신 분인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일라렛바는 그 정도 마하무드라 정도 깨닫는 걸 아공이라고 그래요. 학당식으로 말하면 그게 벚꽁이잖아요. 일체가 아공, 벚꽁 다 깨쳐서 참나 깨치고 이 알은 애고죠. 애고가 실체가 아니고 애고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참나가 본체다는 걸 깨치는 게 아공 애고는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해서 아공 벚꽁 그런데 마음법은 다 공, 참나의 작용이더라. 의미가 달라요. 아공, 벚꽁은 지혜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공을요. 애고도 참나의 작용이더라 해버리면 아공하고 벚꽁은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맘법 중에 애고도 맘법 중에 하나니까 애고가 참나의 작용이더라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게 벚꽁이잖아요. 애고가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 아공이 그 의미가 아니에요. 고정된 애고는 없더라 텅 비어있더라 하는 게 아공이에요. 아공과 벚꽁은 지혜의 차원,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해줘야 됩니다. 이 공에 대한 해석. 그래서 아공이란 건 여러분 고정된 애고가 있는 것처럼 살고 계시죠. 어제랑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초기 불교는요. 정말 일상에 아주 우리 삶의 근간이 되고 있는 애고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가장 자명한 철학이에요. 초기 불교도. 그 당시 어떤 힌두교가 참나의 기반에서 막 신화를 만들어갈 때 다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묘방이에요. 너 그런데 애고는 너는 있냐 하는 거예요. 너는 있는 것 같냐. 브라마가 이 어떻고 시바신이 어떻고 비슈누가 어떻고 할 때 부처님이 너는 있냐 하는데 고정된 너는 있는 것 같냐. 아트만이고 뭐고 그 논하기 전에 너는 있는 것 같냐. 고정된 너는 있는 것 같냐예요. 그런데 그게 고정된 애고를 말하는 거예요. 영속하는 애고. 고정된 애고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단순한 애고라는 느낌보다는 고정된 애고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고정된이라는 말 앞에 붙이냐면요. 찰나 찰나 애고는 무상하잖아요. 애고가 무상한 방식으로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애고 할 때는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을 그 자아.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애고를 말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애고. 무상한 애고가 아닌 고정되어 있는 애고가 일반인은 다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변화는 하고 있지만 똑같은 게 애고 자체는 똑같은데 내가 다르게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똑같은 애고가 과연 있을까요? 이거죠. 고정되어 있는 애고가 있을까요? 하는 걸 초기 불교는 문제를 던진 겁니다. 고정된 애고는 있을까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고정된 애고는 있는가? 그런데 내가 애고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석가모니가 질문한 거예요. 그럼 오온이요. 육근이요. 그러면 우리식 말로는 생각, 감정, 오감이요. 그게 육근이잖아요. 생각, 감정, 오감이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놈이 있냐? 이 중에 이거죠. 오온, 육근이 고정되어 있더냐? 석가모니가 추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있나요? 없나요? 고정된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오감도 변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빼고 고정된 나는 있나? 이거죠. 이거 다 빼고 고정된 나는 있나? 그런데 신기하죠? 고정된 나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현상계에서. 현상계에서 고정된 나는 없다 하는 게 아공입니다. 현상계에서 고정된 나라는 게 없다.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하게 변하는데 이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하게 변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야라는 미세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애고예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감정이야. 이건 내 오감이야. 계속해서 우리 무의식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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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무의식에서 그게 그 미세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고정된 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걸 문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만이니 뭐니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관심사는 참나하니 이런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느끼는 고정된 나라고 하는 게 있냐 이거죠. 애고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고정된 나라는 거는 없다. 실체가 없다. 뭐 이거 맞아요. 맞는 말인데 여기서 끝나면 허무하니까 그럼 나는 나라는 게 아예 없는 거냐 이거죠. 나라는 게 아예 없는 거냐. 그럼 또 석가모니는 무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없어? 너 있잖아요. 당신 있잖아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윤회하고 있잖아요. 석가모니도 오도성이 나 이제 윤회 안 한다는 기쁨이었거든요. 그럼 윤회하고 있는 나는 있잖아요. 어떠세요? 악원 가지고 헷갈리실까 봐 도와주려고 했는데 더 헷갈리실까 봐 고정된 나는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없냐? 고정된 나는 없다. 그럼 나는 있냐 없냐? 있겠죠. 어떤 식으로 있느냐 이거죠. 고정되지 않은 식으로 있겠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어렵겠어요. 고정된 내가 공하다. 고정된 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이건 아시겠죠? 그럼 이걸 아공을 깨달으신 분은 어떻게 살까요? 집착 안 하시겠죠. 이 생각이 나라고 집착 안 하시겠죠. 빨리빨리 흘려보내시겠죠. 이 감정이 나라고 집착 안 하시겠죠. 애고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실체를 알아요.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너 너무 그러지 마. 너도 그 집착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너 그 집착이야. 고정된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게 집착이야. 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지금 생각하시죠? 제 얘기 들으시면서. 실존을 돌아보세요. 지금 생각하시죠? 그 생각의 주체 누군가요? 내가 생각하잖아요. 지금 어떤 감정 느끼시죠? 감정 느끼는 순간에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있어요. 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든 거예요. 불교를 오해해서 불교는 무하론이니까 내가 없다는 철학이래. 사실 나는 없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가서 진지하게 상담해 보세요. 제가 없어요. 불교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난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의 주체로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 생각의 주체로서 나 그 슬픔의 주체로서 나 그 오감의 주체로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놈들이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나는 계속 있는데 계속 있는데 고정돼 있질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정불변에 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정불변에 나라는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고정불변에 나는 없다. 그럼 내가 없냐? 아니, 나는 나는 존재한다.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가 아공이에요. 그러니까 아공 정도 깨달으시고 아공 정도만 깨달으셔도요. 과거 놔버려요. 과거의 나 아니에요. 놔버려요. 미래의 내가 겪을 걸 미리 걱정 안 해요. 놔버려요. 나라는 놈도 시시각각 변하니까 나는 있는데 무상한 연기 속에서 존재하니까 시시각각 변하니까 어느 하나의 나를 가지고 나라고 주장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있는데 나에 대해서 집착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오히려 활용하고 사는 거죠. 매 순간 슬프잖아. 너 슬프냐. 기쁘냐. 너 기쁘냐. 늘 안 돼. 늘 안 돼. 늘 안 돼. 무상한 연기 속에서 나예요. 변화하는 중에 나예요. 이 감각 얻으시면 석가모니의 말씀 딱 이해하십니다. 초기 불경 다 이해하십니다. 나라는 게 없다는 게 석가모니 주장이라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나라는 게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와는요 단멸론이라고 해서 치우친 극단적인 견해 중에 하나예요. 고정된 내가 있다. 상견. 고정된 내가 있다. 상견. 아니다. 나는 없다. 단견. 석가모니는 난 있다. 무상한 연기 속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왜 아공이라고 하냐. 석가모니 이거 무아론 아니에요. 내가 없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없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고정된 내가 없다. 그러면 충돌 안 나죠. 아공이 무아론이 아니라고요. 무아론이라고 혹시 말을 하고 싶으시면 그때 아는 고정된 내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고정된 내가 없다. 그러니까 매순간 매순간 그 생각을 그 생각의 주체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의 주체는 항상 있는데 있는데 이놈들이 무상한 중에 무상한 중에 존재하니까 연기 속에서 있으니까 어느 하나 이 생각했던 나를 그럼 나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벌써 문제가 생기죠. 좀 전에 슬퍼했을 때 나 그 나가 그러면 여러분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기쁜 나는 뭡니까? 벌써 변하잖아요. 나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변하고 좀 전에 개콘 보고 웃고 있다가 웃는 나 갑자기 또 슬픈 소식 전해져요. 너의 개콘 볼 때 치킨 다 먹었다. 그러면 아 슬픈 게 아니죠. 화가 나겠군요. 그렇게 기쁘다가 그럼 이 나는 뭡니까? 그 전에 슬픈 나 기쁜 나 슬픈 나 하루에 수없이 변해요. 뭐 한나 뭘 보고 있는 나 배고픔을 느끼는 나 배고파 죽겠는 나 좀 먹고 나면요. 배불러 죽겠는 나 계속 변하죠. 어느 걸 나라고 할 거냐 석가모니는 형이상학으로 안 가세요. 형이상학은 열반만 얘기하시고요. 그 외 모든 것에 되게 형의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형이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석가모니 가르치 비판하는 이유는 석가모니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방편을 펴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 그 정도 얘기밖에 못 해주실 상황이셨던 거겠죠. 더 높은 얘기 대승 얘기 어떻게 해요. 대승 얘기가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세요? 대승은요. 이제 아공 단계만 이해하시면요. 차라리 이렇게 숲에 가서 미라렛바는 대승이시지만 또 동굴에 계셨지만 아공 정도 아시면 딱 숲에 가서 앉아있기 좋습니다. 왜? 심플하거든요. 일체 나라는 것도 고정된 게 없으니 슬픔, 기쁨 내 마음이 수시로 무상하게 변하니 나도 그러면 무상하게 변할 뿐이고 어느 하나를 나라고 고집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거를 내려놓고 과거도 미래도 나라는 놈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내려놓고는 아니까 어떻게 돼요? 열반에 도달해버려요. 열반 속에 살면서 삶 속에서는 나라는 것도 내려놓은 사람이 삶 속에서 죄 지으면 됩니까? 계율 지키며 살아야지 그래서 계율 지키며 숲에서 계속 열반에만 머물러 있는 수행자 상이 나와요. 아공 아공의 깨달음으로는 딱 그 정도 나와요. 미라렛바는 달라요. 같이 산 속에 토굴에 계셨다 하더라도 이 양반은 달라요. 이 양반은 대승복궁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미라렛바는 재밌는 게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가지고 일체 애고를 포함한 모든 참나가 모든 존재들이 모두 공의 작용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깨닫는 게 법공이죠. 이 펜도 산도 천지도 생각감정 오감 일체가 애고를 포함한 애고도 모든 게 애고도 남도 천지도 생각감정 오감도 다 참나의 작용이다. 이게 법공이죠. 이거를 깨치는 게 여기까지 깨쳐야 마하무드라는요. 이거 여기까지 깨치는 게 마하무드랍니다. 티벳에는 마하무드랑 똑같은 게 족첸이라는 명상법이 있어요. 닉마파 쪽에서는 족첸이라고 수련법 똑같아요. 명상도 하지 마라 숙고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존재하라. 마하무드라도 똑같아요. 이 양반들은 법공까지 깨닫고 법공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천지마무리 모두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계속 관찰하면서 존재하는 상태를 최고의 선이라고 봐요.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깨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 깨치고 미라렛바한테 찾아가면 미라렛바가요. 너는 아공밖에 몰라.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공을 네가 진짜 이해했다면 마음법을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았다면 너 지금 돌멩이 대바라고 그래요. 난감하죠. 지금 돌멩이 대바 어떻게 해요. 돌멩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미라렛바는 돌멩이가 대버려요. 무서운 양반입니다. 자유자재로 변화해버려요. 이게 법공이야라고 그래요. 미라렛바는 법공을 실천적으로 입증해낸 경지예요. 같이 토글에 있다고 아라한하고 달라요. 아공 깨닫고 아라한들은 열반 속에 일체를 무상하다고 바라보면서 열반 속에 머무는 겁니다. 무상하지 않은 영원한 열반 그게 참나자리죠. 우리가 볼 땐 참나자리죠. 그 참나 안에만 머무는 게 아라한이고 그리고 생활지침은 숲속에서 간단한 계율 그것도 번잡해지면 번잡해집니다만 세속 세속 삶의 어떤 계율은 아니에요. 출가자들의 계율만 지키면서 숲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왜? 세속의 문제는요. 엄청 복잡합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출가자들은 좀 더 삶의 문제를 좀 더 간명하게 정리해놨어요. 살인하지마. 이거 하면 이렇게 거기도 막 승려 중에도 아마 살인자도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다시 받아줄 거냐 어쩔 거냐 이런 게 경율론의 율 중 율에 다 써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게 사례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사람 모이니까 복잡해지지만 그래도 사회보다는 간명합니다. 그 출가자들의 계율을 지키면서 이 정도 아라한 도를 닦자 하는 이걸 석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왜냐 제가 볼 때는 대승의 어떤 대승의 진짜가 나가려면요. 복잡해집니다. 못 받아들여요.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대승의 본식인데 제가 어떤가요? 탐진치를 거부하지도 말고 탐진치를 부정하지도 말고 육바라미로 경영만 하세요. 이 말이 대승의 본식인데 이 얘기가 석가모니 부처님 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인도 수행자들한테 나갔으면 아마 탐진치의 허덕이면서 완전히 수행의 본 정신도 잊어버렸을 걸요. 그러니까 수폐에 넣어놓고 청정한 계율 지키면서 계율 지키면서 계속 열반의 접속에 살아가는 상태 이게 당시에 최선이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도 제가 인도 가서 대승 펴라고 그러면 저 감당 안 될 거 거든요. 탐진치를 허용하면서 육바라미로 경영하세요 라고 할 때 탐진치를 허용한다는 데서 이미 환호하실 것 같은데 탐진치에 이미 끌려가 버릴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탐진치를 허용하되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육바라미로 경영까지 해가지고 맛을 낸다는 게요. 어느 시대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서강호님 부처님께서 당시에 아공으로만 지도했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미라렛바는 벚궁의 달인이에요. 진짜 온몸으로 입증해낸 사람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차크라 수련이 없이는 절대 벚궁의 문을 열 수 없다고 봤어요. 학당에서 벚궁 깨닫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는 벚궁의 지혜를 얻으시는 거지 진짜 실천까지 완수하시려면요. 1지, 2지, 3지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미라렛바 같은 경지 가시면 차크라가 다 열리고 이 참나랑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냐면 진짜 자기가 마음법이 돼보는 작용까지 일으켜요. 미라렛바는 평소에 하늘을 날라다니고 그랬어요. 티벳 사람들이 밥 갈다가 아버지 사람이 나라요. 또 저놈이네요. 그런 얘기가 미라렛바 책에 써있어요. 저 마을 사람 누군데 지금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날라다녀요. 그래서 이 양반은 몸을 분신을 놔두고 그래요. 자유자재입니다. 유체이탈 유체이탈이 아니죠. 에너지체로 유체이탈을 하되 고급 유체이탈 에너지체가 나가는 에너지체 이탈을 해가지고 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까지 같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냐고 나중에 자기 수제자 키울 때도요 여긴 안 나와요. 저기 미라렛바 10만송 이란 책도 있어요. 거기 보면 차크라 열어주고 싶으면 멀리서 돌멩이 던져가지고 차크라를 맞춰가지고 각성 각성 하는데 도와주고 상상불허의 존재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 최일 수제자가 선을 얻어가지고 견성 해가지고 왔는데 수제자한테 티벳인들은 보리떡 보리뭉쳐서 먹잖아요. 차 차로 만들어서 먹고 그거 막 뭉치다가 네 수행은 보리떡만도 못해. 너는 아공밖에 몰라. 복공을 알긴 알아도 너가 지혜로만 알고 있지 않냐 이거죠. 너 만물과 자유자재로 수장 못해 그건 복공 아니야. 미라렛바 그렇게 안되면 복공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복공은 진짜 만법과 만법이 내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려면 너가 네 몸을 하나 만들어서 꺼내봐. 이 정도 해야 복공이야 라는 입장이에요. 너 내 밑에서 복공 배워 12년 배워 그러면서 배우려면 배꼽에 불을 일으킬 줄 알아야 돼. 이게 미라렛바 10만 송에 계속 나옵니다. 배꼽에 불 못 일으키면 넌 복공을 알 수 없습니다. 미라렛바 우리가 말한 단학수련 차크라수련 밀교수련을 안 하면 복공은 모르는 걸로 치부해요. 이치를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 줄을 모르잖냐 실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숲에서 일생의 모든 걸 탐진체를 내려놓고 탐진체는 무상한 애고의 작용이니까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열반석에 머물 수 있었던 아라한과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고 온몸에 차크라를 다 열어서 내 몸 자체도 참나의 작용으로서 온전히 기능하게 만들어놓고 산에서 이걸 가지고 중생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셨어요. 그 양반이 위대한 보살이실텐데 그 생의 사명이 스승이 준 사명이기도 하고 수호신들이 붙어서요. 동굴에서 나가려고 하면요. 넌 여기 있어야 된다. 네가 이 동굴에서 이렇게 생을 걸고 한 생에 아주 흑마술로 사람 많이 죽이신 살인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생에 살인자로 시작해서 업장을 터는 데만 한 7년 고생하시고 돋다 까서 완전히 부채의 경지를 얻었다고 하는 그 소리 들으신 데까지 한 9년에서 12년을 또 수행하셔요. 한 생에 누구나 어떤 죄인도 부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오신 양반이에요. 그 생이 아주 가혹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보살 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어요. 보살이 이런 거라면 빡세다. 한 생에 아주 험한 일 당해가지고 그 아버지 아버지 재산을요. 아버지가 부자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잘못하셔가지고 백부 백모가 그걸 다 뺏어가버리고 그 집에 종로를 타게 만든 거예요. 거기 빡쳐가지고 미라렛빠가 흙마술을 배워가지고 그 집 잔칫날 싹 쓸어버렸어요. 한 35명 인가가 죽고 백부 백모는 살려뒀어요. 비탄을 느끼라고. 아들 결혼식 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뒤로 근데 하고 났더니 억울함이 풀린 게 아니라 또 꼬이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 마르빠라는 깍기빠 최고의 스승들입니다. 지금 마르빠가 인도에서 경전 가져오신 양반이에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분이 넌 업장이 너무 두텁다고 계속 돌탑을 쌓게 하고 중간되면 돌탑을 다시 허물어요. 돌을 다시 갖다 놔요. 다시 그 돌을 가지고 또 탑을 쌓아요. 이 짓을 6년 8개월인가 해요. 죽겠죠. 이 짓을 개. 그리고 나서 그 정도 하니까 너 업장 닦였으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호흡법 가르쳐주고 호흡법 하면서 마하무드라를 계속 닦으려요. 일체를 공으로 보되 마하무드라를 마하무드라만 깨쳐도 우리가 볼 때 학당에서 말한 벚꽃 깨치신 거예요. 견성자리라고요. 이 정도는 깨치시고 동굴에 들어가셔서 계시는데 19년 내지 12년 여러 설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몸 안에서 차크라 각성시키는 수련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 미라레파 전기를 보면 부처님 전기랑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부처님도 6년 고행하시는데 출발점에 이미 견성하시고 마하무드라에 해당되는 인도 힌두교 그 당시에는 브라만교 전단계이긴 하지만 브라만교죠. 힌두교의 전신이죠. 광희의 힌두교예요. 힌두교라고 해도 돼요. 광희의 힌두교니까 브라만교 스승들한테 우파니샤드 스승들한테 견성 다 배웠단 말이에요. 출가하자마자 견성했어요. 그리고 6년간 뭐 하셨는지 정확히 안 전하는데 호흡을 조절했다는 얘기만 하세요. 호흡 멈춰봤다. 근데 그거는 자기 실패담으로 하신 얘기인데 자세한 6년간 뭐 하셨는지 우리가 단편적으로밖에 모르죠. 근데 미라렛바 전기를 보면 오히려 재밌는 게 똑같아요. 벚꽁까지 깨치시고 동굴에 가서 9년 내지 12년을 차크라 수련 몸의 차크라가 제대로 열리면 벚꽁을 더 증득했다가 기운이 드시는 게 쇠기풀 밖에 안 드시니까 기력이 없어가지고 힘이 딸리니까 계속 정신력은 깊어져가는데 몸이 딸리니까 이제 차크라가 제대로 여러분 몸에 지금 에너지를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사력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에너지가 다 생존해 가니까 이게 내부 수련용으로 에너지가 못 쓰이잖아요. 몸을 지탱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쓰이면 안에서 에너지체가 온전히 배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또 계속 어려운 중에 어려운 중에 수행하시다가 여동생이 가져다준 술하고 고기 먹고는 차크라가 그날 흥분했어요. 차크라가 와 고기 들어왔다 해가지고 쫙 열립니다. 그날 완전히 크게 깨치시고 복공을 완전히 증득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몸을 자유자재로 놔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처로 옮겨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포교를 하십니다. 동굴에 누가 찾아오면 제자들을 키우면서 동굴에 찾아온 사람을 같이 수행하고 가르쳐주고 그게 부처님 전기랑 되게 유사한 구조면 역으로 이걸 가지고 부처님을 보면요. 부처님도 견성하셔가지고 6년간 호흡 조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도 똑같아요. 굶으면서 하시니까 됩니까? 누가 우유죽 갖다 줬죠. 우유죽 먹고 앉으니까 빵빵 뚫리면서 숙령통 막 다 열리고 천안통 열리고 누진통 열리고 그래서 자기 온전한 실력을 다 찾으신 거예요. 미라렛바 전기가 정말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미라렛바는 대놓고 배꼽에 불을 일으켜서 이런 내용이 다 서 있어요. 뭔 얘기하다가 미라렛바 재밌죠. 아공 벚꽁의 달인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으세요. 아공의 달인 해가지고 일체 내 애고를 무상하다고 꿰뚫어보고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벚꽁 마음법이 진짜 참나의 작용이다 해서 마음법과 진짜 미라렛바 정도로 수작하시려면 그것도 장난 아닙니다. 그것도 최종 형태가 아닙니다. 벚꽁의 극치는요. 결국 구공이에요. 육바라밀로 수작을 하는 게 더 극치입니다. 그거는 더 어려워요. 그건 진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요. 제가 볼 때 미라렛바 이분은 어떤 벚꽁의 극치까지 가시는 나름 어떤 중간 단계이긴 하지만 완전히 마음법을 꿰뚫어보시면 육바라밀의 단인이 되는 구공의 경지로 가야 되시니까 에너지체 폐양에서는 극치까지 가신 분 같아요. 이분이 나름 그렇죠. 차크라 열고 뭐 이런 건 자유자재 거기서 이제 몸에 에너지 계속 대주면서 여러분 깨어 계시는데 몸에 차크라 열어가지고 계속 에너지 대주면서 깨어 계시면요. 아공 복공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힘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일반인 눈으로 이걸 보시면 좋은 말이네. 참나 상태에서 보시면 오 자명하네. 에너지 대주면서 보시면요. 또 달라요. 깊이가 또 달라요. 이게 자기 안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내 얘기가 돼버려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느낌이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내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내 안에서 구현되는 정도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육바람이를 실천하고 단하기 에너지 수련이 깊어지고 참나각성이 깊어지면 점점 더 이해가 돼요. 더 깊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다입니다. 다른 진리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깊게 여러분들 마음에서 자명하게 인가되느냐가 여러분 영성의 수준입니다. 그게 1지부터 10지까지 또 나아가실 거예요. 단계별로. 이게 다입니다. 좋죠. 족보 한 장 딱 얻어서 다른 거 없대잖아요. 이것만 연락하세요. 자다가도 이거 누가 부르면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다. 야 일체의 존재는 자다가도 누가 깨우면 참나의 현존의 일체를 맡겨라. 이렇게 이 정도로 각인의 뼛속까지 새겨두시면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이득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참나 상태. 그러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무조건 참나 상태에서 이해되시는 거예요. 바냐바라빌은 참나의 안목으로 꿰뚫어보는 게 바냐바라밀입니다. 여러분 애고의 눈으로 이거를 막 각주까지 내시고 해도 소용없어요. 경전 다 뒤져가지고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딱 하면 각주 무슨 불경 무슨 경에 나온 무슨 말씀과 일치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참나의 눈으로 이걸 봤을 때 맞지 라고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이 말이 나와야죠. 속에서 미라레빠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법공도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정도의 인식하는 정도의 법공 학당에서는 그 정도를 견성의 기준으로 봅니다만 그 법공 되는 것만 해도 견성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만 법공의 미라레빠는요. 그거 말고 그건 아공 아공 취급했다고요. 너가 아공이나 알지 법공을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마음법이 네 참나의 작용이라면 너 에너지체라도 하나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네가 지수와폭 모아가지고 에너지체라도 만들어 놓고 내 육신도 참나의 작용이다 이 소리를 할 수 있지. 네가 법공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딱 공격하셨던 미라레빠 그걸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입증해 주려고 산에서 안 나오신 거예요. 그분도 또 세상에 나오셨으면 또 다른 큰 보살이 되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못 나온 거예요. 자기 역할이 산에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법공은 가능하다라는 생을 거기다 다 쓰셨습니다. 탐진치 제대로 채우시질 못하셨어요. 탐욕을 채우질 못하셨어요. 탐진치 제대로 못 쓰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힘든 삶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그러면 공부의 극치냐 그것도 아니라는 진짜 극치는요. 여러분 일상에서 탐진치 쓰면서 그걸 육바라밀로 경영하는 거라는 이게 진짜 테이슨인데 이 얘기를 하기까지 지금 인류가 2,000년 3,00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편하게 할 정도가 됐다는 인원 인원 수많은 수많은 분들이 아공 아공을 보여주고 가신 보살님 벚꽝까지 보여주신 보살님 수많은 보살들이 협업을 해서 이제야 구공이 온전하게 육바라밀이 땅에서 구현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수행자들 성자들을 비판하는 거는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가르침만이 전부라고 알까 봐 그러는데 그분들의 방편이 육바라밀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분들이 보여준 방편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역시 윤홍식이 미라렛과 좋다고 읽어봤더니 진짜 감동이다. 수행은 이런 거지. 탐진치 끊고 산에서 진짜 옷도 안 입고 돌아다. 옷도 안 입어요. 이완 거는 옷 입으면 불명예로 알아요. 티벳 까큐파 도인들은 왜냐 몸에서 단전 호흡과 속불로 몸이 항상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불이 약하다는 거가 돼요. 옷을 안 입어요. 아 따뜻다다 하면서 고산지대 아주 추운데 산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완관들이 옷을 안 입고 다니니까 여동생이 도저히 못 견뎌서 제발 옷 입으라는 내용만 둘이 싸움만 이 미라렛 봐야 한두 꽤 차지예요. 제발 옷 입으세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하는 네가 부끄럽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여동생이 옷을 모포 하나를 구해줘요. 제발 이걸로 속옷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걸쳐 입어. 미라렛 봐야 엉뚱한 이 양반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 옷은 추위만 막으면 되는 법. 옷을 정성껏 자게 만들어서 손가락 하나하나 꽂게 잘라가지고 모포를 잘라서 성기 가리고 볼만하죠. 거기 부은 부분만 가리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또 자랑 여동생 왔을 때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여동생이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모포도 망쳐놨네. 여동생도 구걸해가지고 다 구해다 준 건데 그거 망쳐놨다. 명상밖에 할 시간이 없다더니 진짜 시간이 한가했구나. 여동생이 막 퍼붓은 거예요. 무서운 양반이죠. 그러면 또 절대 굴하잖아요. 이분은 옷도 안 입고 하도 풀만 먹어서 몸에 풀떡이 올라왔는지 다 몸이 녹색이 됐다는 양반이 그 동네 여동생한테 내가 인간 중에 제일 행복한 인간이라 끝없이 주장합니다. 나는 한 생에 부처가 될 사람이다. 내가 제일 그 공구만 하고 내 생을 걸고 그 공구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행복하다. 너는 그걸 부끄러워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계속 여동생도 대화가 안 통합니다. 오빠랑 오빠랑 계속 그렇게만 수행해요. 대단한 양반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대승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의 사명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걸 보여주겠다. 탐진치 최대한 끊고 우리가 차크라를 열고 마하무드라 아공 벗공을 깨쳤을 때 우리 인류는 어마어마한 경지까지 부처의 경지로 신속히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살인자인 나도 가능하다. 죄인인 나도 가능하다. 한 생에 한 생에 그것도 여기까지 성취가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시는 한 생에 업장도 털고 성불까지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겠다는 건데 전 이분이 성불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자들은 성불하신 거로 취급하죠. 그런데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탐진치를 없앤 원만한 도인을 기대하시고 보면요. 이분은 사실 수행한 힘이 뭐냐면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어요. 수행하고 마르빠 스승한테 배우고 왔더니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미라레빠 봤을 때 엄청 이안받은 구절이 있어요. 미라레빠도 수행을 하고 왔는데 수행 중에 불길한 꿈을 꿔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여동생은 거지가 되는 혹시나 혹시나 6년 8개월 정도 업장 털고 동굴 들어가기 전에 집에 가봐요. 스승한테 하직 인사하고 딱 가봤더니 진짜 어머니 돌아가시고 여동생은 행방이 묘연해요. 그런데 어머니 유고를 수습해가지고 거기 묘사가 그냥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미라레빠 같은 분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게 저한테 꽤 이한될 때요. 그런 게 이한되더라고요. 나보다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을 때 미라레빠 같은 도인인데 도인인데도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하는 게 저한테 되게 이한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충격받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스승의 명은 있죠. 수행하라. 그래서 그 동네 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동굴 수행. 그런데 저도 그게 이해가 된 게 저도 어머니 일찍 가시고 나니까 삶이 무상해서 더 이런 수행에 매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미라레빠 수행의 원동력도요.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왜 수행에만 그렇게 매달렸는가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네요. 미라레빠 무서워요. 뭐 하나 있잖아요. 누이가 뭘 갖다 줘도요. 이걸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만들거나 만들 생각하다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잖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주 무서운 게 철저히 그런 마음으로 수행만 하는 거예요. 차크라 열고 깨어있고 차크라 열고 깨어있고 진언 밤새 만트라 외면서 깨어있고 동굴에 동굴을 통해 만트라가 증폭돼서 울리게 단전호흡하면서 만트라 외면서 계속 깨어있는 그리고 부처님께 모든 걸 바치는 수행만 계속 그런데 인간적인 것도 이해해야 된다는 책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어버리면 이 수행이 하다 끊겨버리는 거죠. 시간 날 때 계속 수행에다 투자하다 보니까 이 양반은 동굴에서 못 나오신 거예요.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그러게 봤을 때 미라랫바 같이 동굴에만 계셨던 분도 사실은 대승이고 소승으로 살려간 분도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발심을 하고 구도에 대한 열이 일어난다면 이분도 훌륭한 보살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소승 대승 구분하고 대승에서도 육바라밀이 원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미라랫바 지적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그분들의 가르침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게 최고로 보일까 봐 그게 제일 높은 길로 여겨질까 봐 어쩔 수 없이 비판하는 부분이고 대승의 도를 밝히려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지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업적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저는 위대한 보살로 봅니다. 왜냐 그분들 덕에 저도 공부했거든요. 이런 분들 덕에 저도 수행을 했으니 대승 이게 보살들 간의 협업이 아니면 뭐고 이게 대승 보살도 아니면 뭡니까 자기를 오히려 희생해서 여러 사람들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살도 라는 건 인류가 함께 협업해서 가는 길이니까 그분들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제가 전생에 저도 어느 생엔 동굴에만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쵸 언젠가 지금 공부해 가지 내가 언젠가 사람들한테 대승의 도를 후련하게 가르칠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어느 생에는 동굴에서만 수행하다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남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보살 저런 보살 다 보살로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제가 지금 그분들의 철학이나 사상에 일부 비판을 한다면 그거는 지금은 대승의 도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때니까 저런 방편 안 쓰고도 다 알 수 있으니까 본식으로 바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본식으로 바로 들어가자. 지금 토굴에 수련하실 거 아니죠. 지금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좋은 집에서 차크라 다 열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에너지채도 만들고 벚꽁도 제대로 실증하고 아공도 제대로 깨쳐서 아공 늘 참나 늘 에고 에고의 탐진치 버리자는 게 아니라 에고 탐진치 에고의 탐진치 전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시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에고 에고 너는 그럴 수 있어. 제가 항상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말씀 쓰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럴 수 있어. 자기부터 이해 못하는데 남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부터 이해해 주세요. 에고 너 그럴 수 있어. 너는 그렇게 탐진치 부릴 수 있어. 그것도 참나 작용이야. 일체는 참나 신비거든.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자책하실 시간에 수행을 더 하세요. 그럴 수 있어. 남들한테도 남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남들 에고도 오죽하겠어요? 그쪽도 형편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해할 건 통크게 이해해주고 일체의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나부터 정신 차리자. 남한테 바라지 말고 남부터 정신 차리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을 육바라멜로 지적하고 자기는 지적 안 하는 분들은 남이 부처되기 바라는 분들 아닙니까? 자기는 지적을 안 해요. 남들은 칼같이 지적해주는 건 다 성불하세요. 저 빼고 다 성불하세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기를 지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부처가 돼서 도와주자는 게 보살도 아닙니까? 나부터 보살돼야죠. 내가 먼저 깨달아서 남 주자는 게 보살도 거든요. 그래서 아공 복공 삶 속에서 늘 애고에 집착하지 말자 입니다. 아공은 애고에 집착하지 말자 그러니까 고정된 애고가 없으니까 애고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내 애고의 실체를 좀 바로 보고 살자. 애고가 불변의 실체가 아니고 참나가 참나야말로 진정한 상라 가정의 불변의 실체다 하는 거 아는 게 그래서 아공 인 거예요. 참나까지 알아야 아공이 딱 떨어집니다. 애고가 무상하다는 걸 알아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애고가 무상하다는 걸 제대로 알려면 참나를 알아야 애고가 보여요. 참나에 비해서 애고가 어때요? 무상하다는 게 보여요. 하지만 무상한 채로 애고도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왜? 참나의 작용이잖아요. 복공까지 가면 그렇죠? 답이 달라져요. 복공까지 가면 이제 답이 달라져요. 애고도 너도 그럴 수 있어요. 애고가 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큰일 납니까? 다시 이제 애고도 좀 수용하는 거예요. 애고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애고는 생각감정호감을 내 거로 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요. 생각감정호감이 나오긴 참나에서 나왔지만 애고가 지 거이냐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 관리하는 게 애고 역할이에요. 그냥 역할을 알면 그만이에요. 애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애고가 자기 위주로 탐진치 나 살라고 탐진치 부리는 게 뭐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게 선만 지키면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요. 생각은 생각이 자기 역할이고 감정은 감정이 자기 역할이고 오감은 보는 건 보는 게 자기 역할이고 듣는 놈은 듣는 게 자기 역할이고 애고는요. 그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그게 뭐 망상도 아니고 자기 역할이에요. 애고도 참나의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애고라는 게 그 애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개체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나가 애고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게 내 입으로 들어간지 남의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고 드실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일체 경험이 사실 다 내 거죠. 애고 입장에서.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들어가면 너 고정된 거 없지 않냐 그 말도 맞지만 애고 기능이 그거를 영원한 것처럼 다 내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사는 게 애고 기능이에요. 그래야 이 우주에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법계를 뿌려서 여러분만의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우주는 본래 하나인데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만의 우주를 만들어서 그 우주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참나가 만들어준 최고의 신비입니다. 애고라는 게 나라고 하는 참나의 나가 있어서 애고의 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나예요. 사실은 애고가 참나의 신비입니다. 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준 거. 내가 없으면 이 우주가 뭔 의미인가요. 애고 애고 말하는 게 지금 참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고가 있어서 우주가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도 내 생각 감정도 내 감정 다 내가 그거를 내 거라고 인식하면서 다 나오기는 참나로부터 나왔지만 다 내 거라고 인식하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애고가 해주는 거예요. 왜 영원하다고 애고가 착각할까요? 자기가 참나가 영원하니까 애고도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고의 실존을 보면 영원하지 않은데 왜 영원하다고 할까요? 망상일까요? 단순히 그 망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참나가 영원하니까 애고도 자기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모초예요. 이치를 알고 나면요 그럴 수 있다가 돼요. 벚꽝까지 알고 나면요 다 그럴 수 있다가 돼요. 애고도 그럴 수 있고 삼진치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탐욕은 탐욕을 해야 마신 거고요. 참나의 뜻대로 분노는 분노를 일으키는 게 그 기능이에요. 타오르게 해야 분노죠. 분노 같지도 않은 분노 막 품고 다니시면서 힘들다고 하시면 제대로 된 분노 한번 누려보시고 탐욕도 센 탐욕 이게 탐욕이다 하는 것도 맛보시고 이게 중생의 맛입니다. 근데 선을 안 넘는 게 맛이에요. 그 선이 있어요. 벚꽝까지 만 가면 안 되고요. 구공으로 나아가세요. 구공이 사실은 벚꽝과 다른 게 아니라 벚꽝의 극치예요. 마음법이 참나작용인데 경영하는 도리가 없을까요? 참나한테 참나작용이라는 것만 알면 벚꽝이고 경영하는 도리까지 알면 구공인데 제가 찢어나서 그렇지 사실은 벚꽝의 극치가 구공입니다. 그래서 벚꽝이라고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궁 벚꽝만 있다고 얘기해도 돼요. 벚꽝의 극치가 현상계를 경영하는 참나의 경영법이에요. 그게 육바라밀 거기까지 아시면 현상계가 어떻게 참나로부터 나와서 굴러가나 쭉 보면 육바라밀로 굴러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진짜 큰 도인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눈 뜨고 지금 눈 뜨고 계시는 중에 다 공부해요. 여러분 애고가 지금 고정된 애고가 있는 것 같죠.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집착이 일어나니까 흘려주세요. 흘려주면서 사세요. 과거는 내려놓고 미래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애고가 나라는 거에 너무 지참하다 보면 과거의 나까지 소급해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미래의 나까지 또 막 미리 내 걱정이 심해지다 보니까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과거 미래에 딱 하나예요. 애고를 내세우지 마라 하면 딱 과거도 힘 빠지고 미래도 걱정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잘하자는 생각만 납니다. 힘이 빠지면 지금 내 애고의 지금 실존은 뭔데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있는 나가 여러분의 실존이잖아요. 그 걱정 이거 이 애고 잘 굴릴 생각 하셔야죠. 왜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고 하셔가지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세요. 지금 이 순간순간 애고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준 소중한 애고 잘 쓰면 되죠. 지금 뭐 하세요? 좀 출출한데? 출출한 애고 제 얘기 듣다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애고 지금 지금 주체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아공이라는 게 고정된 나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무상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애고의 무상함 생각감 정보감의 무상을 받아들이되 참나는 영원하다 하는 거 애고는 영원할 수 없지만 참나는 영원한 자리다 깨치시는 거 애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해요? 왜? 참나가 있으면 애고도 작동하니까 하지만 양상은 다르죠. 애고는 계속 변화하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벚꽁까지 가보자고요. 그럼 생각감정 오감 예고를 퍼감한 모든 것들이 더 참나 입장에서 보니 참나 작용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참나의 작용이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있던 이 천지 마음물이 참나랑 다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벚궁이에요. 벚궁은 다른 게 아니라 일체 마음물의 존재 지금 보고 계신 오감의 내용 듣고 있는 지금 제 이야기들 개념들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니까 참나랑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에고인으로 볼 땐 이 펜이 밖에 있는 편 하나죠? 참나랑 관계를 맺어주세요. 참나 상태에서 이걸 봐주시면 이 펜도 참나의 작용으로서의 오감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참나랑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참나 속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나온다 하는 거를 깨치시는 게 복궁이죠. 눈앞에 있는 거를 나랑 별개의 것으로 보시다가 에고의 눈으로는 참나의 눈으로 보신다는 건요. 참나랑 관계를 맺어줍니다. 너도 요즘 광고 있잖아요. 너도 배달의 민족이었어. 모르십니까? 광고 알고보니 너도 참나의 너도 참나의 작용이었어. 이 짓을 혼자 하고 다니신 거예요. 저기 먼산 보다가 먼산도 참나의 작용이었군. 다 내 작용이었군. 그렇죠? 물 한잔 하다가 이 컵도 참나의 작용이었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을 계속 자각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복궁 연습입니다. 그랬군. 그랬군. 내 에고 또한 참나의 작용이었군. 내 생각도 참나의 작용이었군. 이거를 계속 확인해 보시면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가 오죠. 수용할 때가 오겠죠. 그 복궁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공, 복궁, 혼자 놀기의 진수죠. 혼자서 에고랑 놀다가 참나랑 놀다가 하면서 쭉 보다가 더 나아가서 천지마무리 참나 작용인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육바람 일로요. 그게 참나가 원하는 거니까. 참나가 진짜 이걸 원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참나 상태에서 아공, 복궁을 깨달은 상태에서 살아보니까 육바람 일 어기면 찜찜하고 육바람 일 지키면 자명해요. 그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육바람 일이 자명하다는 걸 또 의심할 수 없게 수용하게 됩니다. 이 정도 하시면 일지보살 아직 미라렛빠가 말한 차크라 열고 이런 거 안 하셔도 여기까지 아시면 일지보살 일지보살만 따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뒤에 이제 차크라 수련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에너지체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닦아가시면 2지 3지 4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미라렛빠까지 가면 5지 이상 가면 그 정도 해요. 그래도 신선은 데도 미라렛빠 정도 하면 신선은 데도 부처라고 못합니다. 육바람 일의 달인이 돼야지 에너지체를 만드는 데 달인이라고 성자는 아니거든요. 진짜 성인은 아니에요. 성인은 7.5살 이상입니다. 그런 경지 관련면 육바람 세속의 선악 판단의 달인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선악 선악 보이고 해야 돼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참나 뜻대로 경영할 힘이 생겨요. 그거는 에너지체 만드는 것도 더 어려워요. 동굴에서만 일해가지고는 그 경지를 못 이뤄요. 세속에서 또 굴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라렛빠 아쉬운 건 이분이 세속에 나와서 더 보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분 생의 사명이 그거니까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원효스님 같은 분은 동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수련하신 분입니다. 전국에 가면 원효스님이 수련했다는 동굴이 너무 많아요. 다 했을지 의문인데 웬만하면 원효가 했다고 설악상가도 있고 다 어디 가도 있는데 이렇게 수련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환속해서 처자식도 두고 해서 수행하셨죠. 이분은 칠지 너머의 도를 보여주신 분 보살이 더 높아지면 일반인과 똑같아진다는 걸 또 보여주신 분 각 보살들마다 자기 역량껏 보여주신 게 다 있어요. 그걸 하나로 잘 엮으면 깨집니다. 제가 이걸 꾀려다 보니까 이분이 보여주신 게 최고의 경진 아니에요라는 말을 안 할 수 없게 되니까 꾀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비판을 하게 되는데 제 마음은 그분들의 덕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하는 감사할 마음이 꼭 있습니다. 다 보살로 보여요. 저한테는 소승도 다 보살로 보여요.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도 닦고 싶다는 사람이 나오고 도 닦으면 뭔가 일반인하고 다른 해법이 있나 보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과거 모든 분들을 보살로 존경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아공 복공 구공 전문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내면에서 다 닦는 거지 밖에서 가져올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정신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일체 유심조니까 일체가 내 마음 작용인데 내 마음이 어떻게 굴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아공 복공 구공이 내 마음이 돌아가는 소식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를 뿐이지. 알고 또 근로자의 날이라고 더 많이 오신 건가요? 평소보다 많이 오셨는데 보살도 근로자인데 보살도 쉬어야 되는데 보살은 쉬지 못하고 우주가 안 쉬니까 보살도 계속 육바람일은 쉬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요즘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 부르잖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홍익당 강령에 노동이 신성한 거라고 써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현상계에 드러낸 작업이 노동입니다. 몸으로 드러내건 정신으로 드러내건 정신노동이건 육체노동이건 그게요 이게 신성을 드러내려면 우리 노동이에요. 노동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노동을 기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